온라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공부할 곡은요. 브람스 피아노 소품 클라벨 슈티켓 116, 오프스 116 첫번째 작품입니다. 첫번째 카프리치오 같이 공부해볼건데요. 브람트가 후기 작품 중에 피아노 작품 중에 116, 118, 119 작품이 있죠. 후기 작품은 피아노 작품 중에 참 테크닉적으로도 어렵고 음악적으로도 훌륭한 작품입니다. 116은요. 판타지라고 되어 있고요. 카프리치오와 인터메쪼가 작품이 1번 더해서 카프리치오, 인터메쪼 순서대로 해서 6번, 7번, 7번까지 해서 7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카프리치오 작품을 같이 공부할건데요. 상당히 에너지가 넘치는 작품이죠. 이게 D마 작품이고요. 앞에 나타낸 말 보시면 프레스토의 에네르지코 라고 써있습니다. 템포가 상당히 빠르고 템포뿐만 아니라 박자도 8분의 3박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8분의 3박자의 프레스토이기 때문에 상당히 템포가 엄청 빠르죠. 빠르고 또 에너지가 넘치게 쳐야되고 테크닉적으로 되게 옥타브 페세지가 상당히 많고요. 또 표현하기가 조금 여러분들이 하시기가 좀 약간 어렵다고 좀 약간 애매모어 할 수도 있는 네, 작품입니다. 카프리치오는 상당히 더 부드럽고 서정적인 반면 카프리치오는 격정적이고 조금 더 에너지가 있고 좀 이렇게 어떤 밝은 조성에서는 좀 밝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카프리치오가 조금 이렇게 빠르고 격정적으로 가는 분위기가 좀 많고요. 어 조성적으로 봤을 때 디마이너는 어 예전에 바흐에서부터 왔을 때 보면은 항상 디마이너가 주는 그 느낌은 어떻게 보면은 음 기억을 더듬어서 가보시면 뭐 뭐 레켄이라든지 또 미발디 사계의 여름에 보면 항상 폭풍같이거나 또 아니면 바흐 평균열 같은 거에도 보면은 항상 디마이너의 느낌은 상당히 격정적인 어 분위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바흐 평균열 같은 것도 보시면은 이런 거라든지 그쵸 항상 보면은 뭐 어 베토벤 소나타의 디마이너도 그 이 악장 어 으 으 으 보면 항상 어둡고 가물하고 좀 항상 디마이너가 상당히 좀 어 좀 분노라든지 좀 그런 분위기들이 상당히 좀 많구요. 어 보면은 전체적으로 디마이너 디에스에라든지 항상 뭔가 진노의 날 어 이런 분위기에 보면은 디마이너가 항상 좀 그런 분위기에 단조 중에서도 어 분위기를 뭔가 이렇게 화가 난다 그랬지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디마이너가 좀 그런 어 그게 어떤 작곡에서부터 오는 어떤 그런 통상적인 룰이 아니었을까 그런 저의 생각 이긴 한데 좀 어떤 모르겠어요 음악학자들도 그런 거를 생각을 했었을던지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작품에서 보면은 어 모찰르크 컨찰르 takie 진 females Do give you a In the afternoon 약간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디마이너 한 번 보면 그런 분위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곡도 제가 처음에 디마이너 앞에 딱 시작이 일렁니다. 이미 벌써 분위기가 벌써 네 그런 좀 뭔가 그런 분위기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처음 대하면 들었을 때 아 멋있다 생각이 들지만 막상 치려고 딱 보면 내가 생각했던 곡이 이 곡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악보를 보실 때 약간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 곡을 접하실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제가 오늘 이제 첫 수업이니까 가이드라인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보를 처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브람스 악보를 볼 때 보면 조금 리듬적으로 이제 또 이게 후기 작품이다 보니까 어 이제 화성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리듬 분할에서도 약간 어 브람스가 좀 그런 애로사항들이 조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악보를 볼 때는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나중에는 리듬들이 약간 어 치면서 약간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정확하게 네 그리고 이 곡은 사실 악보를 볼 때 음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이유는 다 8분음표밖에 없거든요. 네 다른 음표들이 나오는 건 없고 8분음표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양손이 교차가 돼서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나올 때 리듬이 이렇게 어그적거리지 않게 나오려면 상당히 리듬감이 사실은 있어야 되고요. 중간에 이제 붙임줄이 많이 나오잖아요. 붙임줄이 나올 때 그 붙임줄 다음에 오는 그 리듬들이 상당히 액센트가 되면 어 리듬이 약간 불균형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어 그렇게 되면 8분의 3에서 붙임줄이 중간에 있고 그 음이 그러니까 헤미올라처럼 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리듬들 주의해서 연습을 꼭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 드리는 연습 방법은 꼭 레트로놈을 놓고 처음에는 아주 아주 낮은 템포를 천천히 어 치다 보면 흥분해서 계속 빨리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템포를 뭐 한 80 뭐 이 정도 놓고 아주 천천히 악보를 정확하게 보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제 한 21마디 정도 보시면 사실 이렇게 악보를 보다 보면 나중에 빨리 칠 때 보면은 이렇게 치게 되거든요. 근데 절대적으로 박자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이게 8분의 3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악보를 보실 때 보면은 왼손의 라인은 이게 반응개로 이렇게 이렇게 옮기는데 thor crd 라 람몬 라 랄 랄라 람라 랄 람바 라 람밤 여기 되고 좀 거기에 이렇게 교차가 돼서 나올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크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약박, 오른손이 다 바뀌는게 어떤 음이 바뀌는지를 잘 유의해서 그러니까 칠다보면은 이게 붙임줄이 타이가 어디 음이 바뀌는데 또 치다보면은 같이 계속 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도 라 랄라랄라 그 다음 음에는 꼭 같이 치면 안자고 미음 맞추고 랄라랄라 미음 붙이고 라 랄라랄라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박자는 사실은 원래 강약약이니까 마지막 박자에 액센트가 없는데 브람스드가 스포르산더로 거기에 악보에 라 그리고 얘는 첫박이죠. 이렇게 해놓게 되어있거든요.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고 음악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 다음 나중에는 괜찮은데 처음에는 이게 그게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막 빨리 치다보면 박자감도 잃고 리듬감도 잃고 그냥 치다보면 그냥 카오스 그 자체로 그냥 혼돈상태에서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듬, 악보 읽는 단계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악보를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둘째 줄 같은 경우도 앞에 시작 줄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줄에서 보면 왼손이 이런 데 보면 그 다음 똑같은 걸 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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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 랄, 랄, 랄 이렇게 나올 때 보면 그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이거 랄랄라 할 때 그 마지막 그 음 이 음줄의 끝에 음들은 랄랄, 랄라 이 음이 크면은 절대 안되는 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크고 이렇게 치면 안 되고 그럼 의도적으로 그 슬로 끝에 있는 음은 약간 그 원래 음의 길이보다 조금 짧게 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훨씬 더 그 프레이징이 훨씬 더 살게 된다는 거 그리고 브람스를 칠 때 코드가 많고 옥타브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힘을 조금 어떻게 쳐야 때리지 않는 소리가 날까 치다 보면 그냥 우당탕탕 우당탕탕 다 크게만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곡 전체가 그냥 이게 스포츠일까 음악일까 조금 그런 그냥 그냥 시끄럽게만 그냥 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조금 코드를 생각할 때도 아니면 이런 코드도 이런 라 할 때 보면 어디 음이 잘 들려야 될까 다 크게 치면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라 라랄랄라 라랄라 그럼 밸런스도 생각할 때 양손의 밸런스를 생각하면 왼손이 또 너무 크게 되면 그렇죠? 오른손의 진행이 잘 안 들릴 것이고 라 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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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이 사실 왼손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처음 나오는 뭔가 다른 리듬 라 라 롤 롤 그 다음에 라 모봣 이런 포드에서도 보면 당연히 라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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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조금 선율다운 게 나와요 그 다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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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여태까지 계속 악상은 다 퍼트하는데 근데 드디어 피아노가 나오면서 악보에 벤 레가토라는 게 나오는데 훨씬 더 이렇게 칠 때 보면 우리가 그냥 치다 보면 갑자기 박자감을 상실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사실 멜로디를 따라가는 거는 어느 순간 다 같이 칠 수는 없으니까 사실 왼손에 그 다음 이 노래를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같이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거를 같이 놓은 거를 그냥 풀어서 치는 걸 뿐이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바뀌죠? 하나씩 이 코드를 사실 보면 같은 방향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당연히 악보상에도 피아노에서 같이 약간 크리슨도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왼손은 사실 당연히 악보에서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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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도 그 다음에 남 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 다음 왼손에서 보면 왼손이 바라라라라라라라라 아까와 다르게 움직이긴 하지만 똑같은 방향인 것 같지만 오른손에 코드가 조금 더 하는데 왼손이 바뀌고요. 그 다음엔 이런 파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왼손이 갑자기 점핑이 됐을 때 너무 급격히 너무 뛰지 않게 마치 좀 뱀은 점프를 할 수 없잖아요. 그쵸? 뱀 점프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구렁이 약간 넘어가듯이 그래서 왼손이 거기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프레이징 보면 여기가 되게 어렵다면 어렵고 조금 약간 왼손 보세요. 왼손이 하고 나서 왼손이 뭔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뭔가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모양이 위에서 그 대신 오른손은 얘가 또 했어요. 또 두번째는 세번째는 세번째는 네번째는 뭔가 이제 결정의 마지막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한 번 뭔가 조금 약간 미스테리 하는 것 같기도 해요. 화성 쪽으로 봤을 때 이게 화성이 조성이 완전히 후기 낭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왼손이 오른손은 멈추고 세 개씩이 할 때 이거를 치는 게 딱딱하지 않고 훨씬 더 레가토가 돼야 되는데 이 팔이 내 상체에서 조금 더 멀어지지만 얘가 이렇게 한 라인으로 이렇게 가게 되려면 항상 도로 와요. 마지막 종착 지점은 그 다음 도에서 또 다시 위에서 또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에 이 코드를 칠 때 훨씬 더 좀 팔을 뭐라 그럴까요 더 많이 쓰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팔을 안 쓰고 그냥 가서 딱 꽂으려고 그러면 소리가 되게 다이렉트한 소리가 너무 이렇게 확 찍는 소리가 나니까 훨씬 더 좀 풍성한 소리를 내려면 조금 더 탄력 있는 소리를 내야 될 것 같고요. 똑같고 그 다음은요. 똑같은 소리이고 그 다음 여기 이제 그 67마디 보시면 여기가 좀 뭔가 독특한 약간 좀 뺏을 텐데 타카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크레션도가 되는데 뭔가 작은 어떤 이제 콕콕 거기서 시작이 돼서 그 다음 밑으로 이 포지션이 밑에 위에 뭐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전하는 것 있고요. 그 다음 보면 도, 시, 라, 시, 라, 솔, 솔, 다, 솔, 바 그죠? 다, 솔, 미,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똑같은 게 더 작게 여기 액센트도 있어요. 이런 데 보면 헷갈리. 되게 치다 보면 암기할 때도 여긴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어떤 어떻게 어떻게 요런 거를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악보가 악보가 이렇게 임시표가 되게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임시표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왼손 그 다음 비플렛으로 이제 옵니다. 아까는 도, 루, 마지막으로 왔는데 이제 비플렛으로 와서 되 objeto 이거 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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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avo, 그런 CNN I will 이런 거 볼 때 보면 점점 강도가 세질 때 훨씬 더 좀 팔을 많이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 소리를 옥타브 같은 거 칠 때도 보면 이 음이 계속 버티고 있어야 돼요.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1,2,3,4,5,6,7,8 박자 할 동안 왼손이 땀 땀 땀 랄랄롱 보시면 작게 해서 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같이 쳐보시면 음 라라라라 그 다음에 음 라라라라 음 라라라라 이거를 같이 같이 쳐보다가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하나하나 이렇게 이거를 같이 칠 때도 이게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면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내 몸에서 나오는 두 손인데 왜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안 될까요? 어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딴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 다음 아까같이 왼손이 움직여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여기가 이제 마지막인데 아까 두 번 이제 똑같은 부분으로 왔고 마지막이 이제 여기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뭔가 화를 낼 때 화가 나고 더 화가 나고 나중에 폭발하잖아요. 그럴 때처럼 마지막에 이제 여기 스트링핸도가 나오고 이제 더 이제 집약되게 더 많이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격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더 간격이 더 좁아지고요. 그렇죠. 좁아지다 못해서 브람스가 이제 더 스트링핸도로 더 템포를 많이 땡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원래 저희가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됐던 것이 그리고 나서 그 모티브가 위에서 쏟아지는 위에서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모티브가 두 번째 받을 때는 어떻게 됐었나요?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밑으로 이제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잖아요 그거가 뒤 마지막에 가다 가시다 보면 어 스트링 핸도로 이제 그리고 여기 그 다음 보면 여기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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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계속 양손이 이제 막 그쵸 이제 막 완전히 폭격 맞은 것처럼 더 많이 이제 하고 마지막이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를 되게 주의 마지막에 가서 에너지를 더 많이 쓰셔야 될 때 흥분하지 않아야 됩니다. 흥분하시다 보면 그냥 막 치게 되니까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처음에는 템포 그러니까 너무 스트링 행동에 너무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선은 메트로놈을 이제 천천히 연습할 때 악보를 보실 때 정확하게 연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조금 이것들이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템포를 이제 마지막에 가서 스트링 행동 땡기는 거는 얼마든지 할 시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막 멋있게 치고 싶으니까 막 땡겨서 이제 막 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망가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럴 때 일수록 훨씬 더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하셔야 되고 코드 같은 거 칠 때나 옥타브 연습할 때 그러니까 옥타브 같은 거는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연습을 따로 잘 안 하게 돼요. 사실 저도 연습을 따로 잘 안 하게 돼요. 네 상당히 그냥 막 치고 싶잖아요. 네 그럴 때 일수록 왼손 연습 이렇게 따로 하는 걸 많이 해야 실제로 딱 칠 때 기분 좋게 칠 수 있는데 연습을 따로 안 하면 자꾸 치면서 틀리니까 또 이제 좌절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옥타브 있는 연습들 이제 왼손 땀빔빔빔빔빔 이런 연습을 사실 다섯 번 열 번 정도만 하면 같이 칠 때 전혀 무리가 없는데 사실 한 두 번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치면서 자꾸 틀리죠. 네 그런 거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양손 밸런스 같은 거 생각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왼손이랑 오른손이 같이 치고 크게 치기 때문에 왼손을 너무 크게 치게 되다 보면 사실 나는 되게 애써서 치고 있지만 듣는 사람들은 아 제가 소리를 참 못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왼손을 조금 덜 치고 오른손 더 크게 치고 있으면 조금 힘을 덜 써도 들릴 때는 훨씬 이제 밸런스가 더 있게 들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유의하셔야 되고 작게 치려고 했을 때 내가 너무 작게 치려고 힘을 빼면요 소리가 안 들려요. 그쵸? 네 작게 칠 때 아까 그 스타카토 나오는 부분들이라든지 아까 그 피아노 그 피아노 벤 레가토 이런 부분에서 루와루와루와루와루 이런 거 칠 때 피아노 칠 때 피아노를 어떻게 하면 작게 칠 수 있을까요? 물론 저희가 왼쪽 페달도 사용을 하지만 작게 칠 때 보면 빙판길 걸어갈 때요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걷지 않잖아요 빙판길 걸어갈 때 안 넘어지려고 엄청 조심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발을 되게 엄청 조심하게 그쵸? 절대 넘어지면 나 여기서 오늘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 움직일 때까지 발끝에 엄청난 긴장감을 받는 것처럼 손끝을 되게 손은 이렇게 힘을 빼라고 피아노 작게 친다고 해서 힘을 놓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그럴 때 그쵸? 근데 크게 칠 때는 오히려 소의 힘을 빼야 더 큰 소리가 나는데 크게 칠 때는 오히려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왜냐면 이런데도 이러고 치야 되는데 힘을 빼야 되는데 오히려 힘을 주면 소리가 더 소리가 안 나거든요 오히려 큰 소리를 낼 때는 힘을 빼고 작은 거 칠 때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아까 그 스타카토 있는 부분에서 이런 거 이런 스타카토 있는 것들도 훨씬 더 손끝을 까치발 아주 영화관에 갔을 때 늦게 갔어요 늦게 갔는데 내 자리 찾는다고 막 발 크게 걸은 사람 없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쵸? 엄청 조심조심 죄송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 같이 조심조심 걷는 것처럼 작게 움직여야 피아노 소리가 더 음이 절대 빠지지 않게 되겠죠 한 소리 낼 때는 크게 내쉬고 작게 내고 그런 것들 그런 사실 압상 같은 거 내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 테크닉적으로 어 소리내는 거 그런 거 사실 나중에 어 더 유튜브로 해보고 싶으면 좋겠네요 그쵸? 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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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